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차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 마지막 회차네요 마지막 회차 8월 4일 날 본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가스키사 1과목 2과목은 워낙 유명해요 어렵게 출제되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은 50점 내지 60점 이 정도 목표로 해서 공부해도 충분한 거다 이런 얘기에요 다 뭐 샅샅이 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다 시간 다 보낸다 이거죠 1번 볼까요? 이상기체의 등운 정합 과정 정적 과정과 무관한 거 이상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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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기체라고 하면 점성이 없다 부피도 무시한다 뭐 이런 걸 쭉 얘기해요 그죠? 실제 기체하고 좀 틀린거에요 그죠? 실제기체하고 좀 틀린거에요 얘네들은 보일의 법칙 샤르르의 법칙 보일 샤르의 법칙 보일 샤르의 법칙 합친 거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런 법칙을 다 충족시킨다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에요 그죠? 보일은 보일의 법칙 그럼 보일의 법칙이 PV 일정 일정이기 때문에 P1 V1은 P2 V2 일정이라고 하면 이 꼴로 놀 수 있는거죠? 이 상황 이 상황 1번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샤르르 온도와 부피 그죠? V는 일정 이런 애들이 다 적용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T1 분의 V1은 T2 분의 V2 이 얘기는 뭐에요 여기서 1번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니까 온도는 일정하다 이런 전제를 깐거에요 온도는 일정하다 이건 뭐에요? 등온이라는거지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같다 등온과정이라는거지 얘는 뭐에요? 온도와 부피 그럼 뭐에요? 이건 뭐에요? 압력은 일정하다는거지 그러면 등압이네 등압과정이라고 하면 되요 등압 여기는 정압이라고 했네요 등압이나 정압이네 압력이 같다 압력이 일정하다 보일 차로부터 이거 합친거지 T 분의 PV는 일정 실제 놓는거에요 T1 분의 P1 V1은 T2 분의 P2 V2 근데 여기서 이건 가고 이건 다고 나번 봐요 T1 분의 P1 T1 이 얘기는 뭐에요? T1 분의 P1 여기서 V를 제끼고 P1 이끌어 T2 분의 P2 이렇게 논다는 얘기는 뭐에요? V가 일정이라는거에요? V가 일정이면 이렇게 씌울 수 있잖아요 V가 일정 V가 일정이 뭐에요? V가 일정이네 최적이 일정하다 1, 2, 3번 다 관련됐다 이거죠 4번 이런건 없다 이런거는 T1 분의 P1 V1은 T2 분의 V2 이걸로 놓던지 이걸로 놓던지 이런걸로 놓던지 T2 P2 V1 분의 V2 이런 공식은 어디 없다 이런 얘기에요 4번이 관련 없는거다 2번 볼까요? Cavitation Cavitation 뭐에요? 공동현상이라 우리말로 공동현상 펌프 흡입직에 기포가 발생한다 압력이 좀 유효흡입 양정 유효흡입 압력이 좀 부족한거에요 유효흡입양정이라고 할거에요? NTSAV 대기업부터 출발하는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로 할래요 그냥 낙차 뭐에요? 펌프와 수조간의 낙차 대기업을 까먹으니까 마찰손실 대기업 힘을 까먹어 마찰손실도 포화증기압 아 뒤에 뭐 수도 수도 이런거 빼고 얘기할래요? 포화증기압 얘도 물에 들어오는 힘을 저항요인으로 작용해서 까먹는 요인이다 대기압은 정해진거고 낙차가 너무 크다 공동현상 발생 원인이에요 공동현상 발생 원인이에요 낙차가 너무 커 펌프와 수조간의 거리가 너무 커 마찰손실이 너무 커 포화증기압이 너무 커 그럼 얘들 요인이 뭐에요? 이건 뭐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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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와 수조 얘기고 수조 이 거리가 너무 크다는 얘기에요 마찰손실은 뭐에요? 주로 뭘로 결정이 나요? 마찰손실 큰 이유는 유속이에요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갈씨에서 유속이 너무 빠른거에요 유속이 빠른다는 얘기는 언제 빨려요? 구경이 너무 작아 구경이 작으면 유속이 빨려지는거 아니에요? 그냥 뭐 마찰손실이라고 해도 되고 포화증기압은 수온하고 관련됐어요 물의 온도 수온이 너무 높으면 포화증기압이 너무 커져 이것도 마이너스 요인이니까 수온이 너무 많아요 그럼 뭐에요? 지금 이 문제는 발생했다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거죠 아 이런걸로 이렇게 하면 지금 이거는 발생원인 이거와 반대가 방지대책이 방지는 전부 반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공동현상이 발생하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펌프의 양정이 양정곡선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만큼은 쭈그러든다 더 훨씬 더 줄어든다는 얘기지 제일 정격 압력 정격 유량 유량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왜? 기포가 들어오니까 물로 꽉 차서 펌프에 물이 흡입이 되어있는데 중간중간 기포가 난방도 안 되잖아요 물 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배관에서 이게 이게 첫 번째 아니 그래가지고 이 기포가 뭐 펌프깃을 때린다 소음이 난다 펌프깃을 때리니까 망가진다 뭐 이런건 부가적으로 또 다 잃을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쭈그러져 조금 뺏기 못한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거에요 소음, 진동, 효율, 저하, 기술, 침식 기포가가 때린다는 얘기에요 양정곡선의 상승이 틀렸어요? 더 낼 수가 없지 시동참케 물이 들어오는데 양정곡선의 효율이 떨어지고 내려온다 3번 유체 흐름 상태가 표면 상태와 뭐 이건 무차수의 여러가지가 자꾸 내는데 이 중에서 이것저것 우리는 너무 따지지 마시고 여기서 세 개만 하고 갈래요 레이놀도수 이건 무차수죠 무차수 어려워요 개념을 다 하나하나 확인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무차수 중에 레이놀드수는 뇌관점 그죠? 이렇게 이런 얘기에요 관성력 점성력 뇌관점 설명 안할래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답인데 외버수가 있어요 외버수는 외버수는 뭐라고 하는거에요? 외관 여기도 관에요 여기는 관 외관표 외관표 뇌관점 외관표 관성력과 표면장력 이 세 개에는 암기에 두시는 것이 이게 구체적으로 뭐다 물론 레이놀드수는 별도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로 나지만 나머지는 얘들은 그냥 이렇게 암기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뇌관점 외관점 외관표 부관점 외관표를 줬으니까 답은 4번 외버수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그럼 외관표 이게 뭐고 이건 뭐고 구체적으로 가다보면 항정 없어지 4번 전형적인 그냥 뭐 큐는 AV 유량 평균 유속 뭐 유속을 구하라고 하던 유량을 구하라고 하던 구경을 구하라고 하던 모든 물 쪽에서는 큐는 AV V니까 A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니까 4분의 파이 D자승 V 이걸로 내는거죠 모든 단위는 메타계열이 이거 메타계열로 나와야 한다는걸 그 큐는 메타삼성포세크고 D는 메타로 구경이 메타로 들어가야되요 자승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V는 유속이니까 메타포세크 이러니까 메타삼성포세크가 나오는거다 이거죠 이 단위를 중요하셔야 돼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럼 어떻게 넣어보면 그대로 넣으면 1시간에 10메타 메타포세크 10 메타삼성포세크인데 지금 아워로 했으니까 1시간에 3600초니까 3600으로 나눠줘야 요걸로 고쳐준거죠 우리 교재는 10 시간당 10 메타삼성포아워를 줬으니까 세크로 고치려면 3600으로 나눠줘야돼요 은 4분의 파이 요거트 뭐에요 안찌름이 구경이 D가 10cm니까 메타로 들어가야되죠 0.1에 자승 곱하기 V V 구하는거에요 이렇게 V 구하면 나오고 단위는 메타포세크가 나온다 자 문제에서 메타포세크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답 요거 메타포세크로 나오는거에요 메타삼성포세크 메타 메타포세크 만약에 문제에서 메타포세크가 아니라 이걸 따로 요구했으면 그걸 환산해서 답 찾으면 되겠죠 5번 뭐 동력 구하라요 5번 동력 동력도 뭘 구하라고 그랬을거에요 음 그냥 키로와트 동력 키로와트는 102 축동력은 효율을 효율을 효율 적용하는거고 그죠 전동기동력은 전동기동력은 효율도 적용하고 전달개수 요걸 이타로 하고 얘는 K로 다 적용하고 축동력은 전달개수 안하고 효율만 하는거에요 수동력은 효율이나 전달개수 그것도 적용하지 않고 이건 축동력이니까 102 효율 감마 Q H 축동력을 구하라고 하시니까 여기까지 하는거에요 그죠 그러면 102 효율을 줬어요 65 65 니까 0.65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 1000 물이니까 1000이에요 뭐에요 전장정을 25 전장정을 줬네 전장정 유량을 줬어요 유량 0.15 메타 3승포 미니스니까 0.15 를 60으로 나눠서 뭘로 들어가야되요 메타 3승포 세크로 들어가야되요 언제나 유량은 메타 3승포 세크 이 60을 이 밑에다 쓸 수도 있겠죠 우리 교재같이 전장정은 양정 딴거 하나 준거 없잖아요 양정 25m가 전장정이라고 이렇게 하면 풀면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늦아 11 6